여러분에게 사회보험은? 들락날락? 없으면 직원들이 들락날락하니까 다른 나라, 아직 미가입? 다른 나라에게 아니에요? 돌림노래, 가입할 때까지 돌림노래 불러야죠 다들 누려, 만족돈 최고, 다 같이 누려야죠 그럼 사회보험료 지원은? 두루누리! 10명 미만 사업에 215만원 미만 노동자와 그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최대 90%까지 지원합니다 부담은 나누리, 혜택은 두루누리 10명 미만에 106만원 미만에 다시 누려야죠